어둔 길 괴로운 길 헤매이다가 즐거이 법문에 들었나이다 이 몸이 보살 되고 부처 되도록 나갈 뿐 물러서지 말게 하소서 이 몸이 보살 되고 부처 되도록 나갈 뿐 물러서지 말게 하소서 이 한 몸 이 한 마음 온통 받들어 이 회상 이 공도에 바친 아이다 이로부터 끊임없이 이 법륜 따라 내가 지키시는 해 갚게 하소서 이로부터 끊임없이 이 법륜 따라 내가 지키시는 해 갚게 하소서 아멘 아멘